상소심 가서도 똑같이 기록을 받을 거고 그러다가 다툴 여지가 있으면 받으라고 했겠지만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한 게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는 저는 아무것도 상상받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사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거는 뭐 아쉬운 문제고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했다라면 지금 그거는...